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아무래도 얘를 만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이제 비잖아 형이 나오라고 했는데 내가 못 나가고 뭐 나왔는데도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어느날 한 번은 이제 뭐 이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. 그래서 6개월 동안 안 봤대. 한동안이야. 그래서 6개월 동안 안 봤대. 한동안이야. 안 본 건 아니고 그냥 그때. 오빠가 화났어? 한 번인가 아니 한참 분위기 좋은데 먼저 가겠다는 거야 그래도. 야 뭐 있는데 그랬더니. 기억나긴 기억나지 그거. 명확하게 기억 안 나. 뭐 있는데 그랬더니 뭐. 오빠 보대. 명확하게 뭐 그 다음날 약속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간다는 거야 그래서. 그래서 내가 잠깐 삐친 척을 했지. 그 다음에 뭐 가야.